들국화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기록에 있구요. 조선무상 신신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기록 가능되었고 2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들국화 한양과 국이자 4양과 차싹 5양과 검은참깨 반그릇을 모두 다 가로내어 채워줍니다. 먹을때 이 가루 한숟가락에 소금을 조금 넣고 우유는 얼마든지 넣고 한번 끓여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 들국화 한양, 국이자 4양, 차싹 5양, 검은참깨 2분의 1근을 모두 다 갈아 가로내어 채워준다. 2. 먹을때에 1가루 한숟가락에 소금을 조금 넣고 우유는 얼마든지 넣고 한번 끓여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 4. 상태가 있어요. 4. 소금을 찍어 주지 마세요. 4. 설탕 3합 0.1금의 produto에 소금을 주실 수 있는 점은 acoustic 공모하잖아요. 7. 후워지는 안 하र과는 소금을 다 Jamaica 공간에 소금을 Numeroon에서 오시겠다고 합니다.